오예 으 으 야 야 나랑 싸우러 갈 사람 자신 없음 말고 도전 아름다워라 남자들 살림이라 어떨까 했는데 준다고 안했는데 주인공 손 여기 있잖아 남친 여기 어디 어디 여기 니 앞에 나 뭐해 내 목소리 몰라 이재만 목소리가 아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 다 들을 거 같아 땡이 사실 내가 빠른 년생이라 원래 한 살 적어 아 웃으면 안 되는데 덕화야 땡이 돌아온 거야 닥쳐 사망 내 이동 어쩌라고